교육대학원 4공대학이 발전하는데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뭐 미약하지 않으세요. 아니 지금 말씀이요. 단과대학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든든하게 후원해 주신 응원해 주신 분들이 계신다는데 사대의 자학금이나 이런 보험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하나 둘 셋 성실하게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. 그거는 진짜 격려해 줘야 되고 성경과 감사의 많은 사랑 이태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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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